엄마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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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헉! 아악! 아이씨.. 야준마가 울지 않아 뭐 이 새끼야! 아이씨.. 온 가족 아니라고.. 야! 야.. 괜찮아? 야! 야! 니들 왜그래? 이리 와봐! 니들 뭐하는 짓이야? 아이씨.. 아 참았네.. 쟤들 뭔데? 너한테 왜그래? 아우 껴두고 난리야! 무슨 일인데? 쟤들 뭔데? 쟤들 보면 엄마가 어쩔건데? 뭐 죽여주기라도 할거야? 그냥 가 좀 빨리.. 얘들아! 하아.. 어이 딱딱구리들! 금연구역이잖아! 어이 딱딱구리들! 금연구역이잖아! 아이씨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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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가빅싫다고! 오십만! 아이씨.. 아이씨.. 예.. 아이씨.. 아이씨.. 아니, 세차하러 왔다가 백차 모자란 데서 이상한 사람들 같지는 않고 한여자가 좀 이상해 아줌마가 교복을 입고 있어 아, 몰라 정신병련지 코스프레인지 아무튼 지구대만 실어다 주고 금방 들어갈게요 네